자 천연몸 완성 11번에서 20번 설명하게 좋은 책은 can get you motivated 네가 동기부여 받게 할 수 있다 get a b b 자리에 pp 가 나왔을 경우 get 은 그냥 make let have 사역동사 있지 그거랑 해석 똑같다고 봐도 무방해 특히 have랑 have랑 용법이나 해석이 거의 똑같애 두가지인데 a 가 b 되게 하다 니가 동기부여 하는게 아니라 받는 거지 그 니가 뭐뭐 되는거 수동 이지 그러니까 니가 동기부여 받으니까 p p 고 첫번째가 a 가 b 되게 하다 a 가 b 되게 하다 두번째가 a 가 b 되다 경험이야 그렇지 얘는 사역이고 얘는 경험 좋은 책은 너가 동기부여 받게 할 수 있다 왜 뭐할 동기부여를 받아 큰 변화를 이루도록 너의 인생에서 넘어갈게 12번 공손함은 너를 만든다 makes you enjoyable 이거 아까 했던 건데 주어 동사 다음에 a p b 자리에 형형사 다 똑같은 거야 p p 도 형형사 ing 현재분사일 땐 이것도 형형사로 취급하거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a p a 를 b 하게 a 가 b 하다 A 가 b 하다는 것을 언제 주어 동사 다음에 a b 자리에 형형사가 나왔을 때 너를 만든다 enjoyable 유쾌하게 만든다 to be around 형형사 다음에 투부 정사 어떻게 해서 가니 해석 공식에 뒤져봐 형형사 다음에 투부 정사 해석 공식에 요것도 나오지 어떤 선 아냐 형형사 다음 투부 정사 뭐뭐 하기에 그러니까 this water is hot 이 물은 뜨겁다 to drink 마시기에 자 요거 대입해서 해석하면 너를 유쾌하게 만든다 즐겁게 만든다 뭐하게 to be around 주위에 있기에 즉 곁에 있기에 유쾌한 사람으로 사람을 집어넣게 그냥 공손함은 너를 유쾌하게 만든다 곁에 있기에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gives you 너에게 준다 뭐를 지속적인 엣지를 overdose 그들보다 어떤 그들 절대 그것을 acquire 얻지 않은 얻지 않았던 습득하지 않았던 acquire랑 보다 이거 그 다음에 엣지가 2점이나 우위 정도의 의미인데 요거는 좀 생뚱맞지 첫 번째 뜻이 모서리야 모서리 가장자리 모서리인데 이게 왜 그 뭐야 우위란 뜻이 됐냐면 그냥 갤럭시 엣지 있지 이거 생각해고 외우라고 내가 갤럭시 일반형이 있고 엣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s7까지인가 엣지가 훨씬 더 비싸 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점을 준다 요거고 생뚱맞게 이점이 있는데 반대로 위기라는 뜻까지 있어 왜냐하면 가장자리인데 절벽의 가장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위기에 있는 거잖아 떨어지 그치 위기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 이점이란 뜻이 있고 알겠지 그 다음 가장자리가 있고 직전이란 뜻이 있어 뭐뭐하게 직전할 때 직전 이점 발음 비슷하지 직전과 이점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가장자리 다 외우라고 이거 자 지속적인 이점을 준다 오버도즈 그들보다 어떤 그들 have a dog 걔를 가지고 있다 근데 동사 왼쪽에 who which that 나오면 뭐뭐 하는 알지 그러니까 절대 그것을 얻지 않았던 도즈 사람들보다 아 이점을 준다 anything any 기본에서 뭐라 그랬니 어떤 뭐뭐라도 기억나니 어떤 뭐뭐라도 그러니까 일반문에 쓰이건 조건문에 쓰이건 부정문에 쓰이건 의문문에 쓰이건 any 뜻 다르게 하지 말고 가장 기본은 어떤 뭐뭐라도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라도 이거 풀 수 있다 무슨 얘기야 모든 학생 any는 모든으로 의역되기도 해 do you have anything 너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있니 to say 말을 이렇게 하면 돼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that contributes to stress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에 기여한다 이건데 대시 있으니까 스트레스에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어떤 것이라도 drink meal time 식사 동안에 can interfere with the digestion 소화를 방해할 수 있다 food 음식에 앞에 i n이 들어가면 내가 잘 걸리는 거 소화 불량이야 there are many reasons 많은 이유들이 있다 why 해석 두 개만 외우면 끝이야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거는 뭐 중일 중일 때 배우는 거지 왜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그렇지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all people should do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한다 앞에 y 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유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y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이건데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된 거야 관계 부사 다 똑같다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많은 이유가 있다 요지 뭐야 자원봉사 해라 이것 때문에 생기부에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서 봉사활동이 내가 자발적으로 가지 you can provide the healthy boost 부스트 요 대시 사이에 있는 거 있지 이거는 대시나 콜론이나 세미콜론이나 다 같은 기능이야 부연 설명이나 동격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젊거나 나이가 들거나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 해야 되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그것은 제공할 수 있다 뭐를 건강한 부스트 부스트 부스트가 촉진제나 뭐 고향제 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달리는 차를 갔다가 막 부스트 키면은 확 나가는 거 공부 잘하는 애한테 어 너 더 잘할 수 있어 잘했어 뭐 용돈 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되면 부스트가 되는 거야 알았지 뭔지 알겠지 건강한 부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너의 자신감에 그 다음 자긍심에 그리고 삶의 만족감에 단어 다 집어넣어져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 거는 좀 오리엔테이션이가 빨리 있고 15분 정도 안에 찍는 걸로 목표에서 할게 해석되는 거 위주로 하고 단어는 클래스 카드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꼼꼼하게 암기랑 리콜 두 가지 다 하고 테스트하길 바란다 자 슬립 수면은 잠은 In a well ventilated room 요지 뭐야 요지 자는 거의 목적이 뭐냐 당연히 잠자는 거의 목적이 무슨 꿈꾸려고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수면을 통해서 체력을 보충하고 쉬고 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니까 글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모의고사 특히 얘기하는 거야 모의고사 수능에서 전부 다 읽을 필요가 진짜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읽을 때 확인과 예측 확인과 예측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ventilate가 환기 시키던데 잘 환기가 되어진 방에서의 수면은 좋겠냐 나쁘겠냐 당연히 좋겠지 좋다는 내용 나오겠지 그치 좋다는 내용 나오니까 뭐 좋지 좋다는 결과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기온을 가지고 온도를 가진 방 뭐뭐를 가진 할 때 가장 쉬운 표현이 위디야 그 온도를 기온을 가진 방 어떤 온도냐 low 낮은 온도야 enough 충분히 뭐 할 만큼 keep 할 만큼 유지할 만큼 너의 바디를 시원하게 유지할 만큼 겨울에 이르면 큰일 나지 여름에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면은 잘 환기가 된 방에서의 수면은 온도를 가진 방이야 어떤 낮은 충분히 낮은 방에서 뭐 할 만큼 유지할 만큼 너의 바디를 쿨하게 keep a b 똑같애 주어 동사 다음에 a b b 자리 형용사 해석 방식 세 가지 겨우 나 a 를 b 하게 a 가 b 하다는 것을 a 가 b 하다고 너의 몸을 시원하게 선을 시원하게 유지하기에 충분히 낮은 이거였지 그 다음에 enough to 부정사 해석 이것도 클래스 카드에 써놨어 투부 정사 할 정도로 충분히 충분하게 온도는 어떤 온도 너무 따뜻한 온도는 interfere 방해할 수 있다 보통의 좋은 수면이지 보통의 편안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 자 더 어린 사람들은 러닝 배우는 ing 해석 세 가지 기억나지 뭐뭐하는 뭐뭐하는 것 그 다음 분사구문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 영거 피플들은 보통 성취한다 유창함을 더 쉽게 유창함을 성취한다 이룬다 누구보다 당연히 나이 드는 학습자들보다 그런데 많은 성공적인 성인 학습자들이 있다 어떤 외국어를 배우는 언어를 배우는 뭘 통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처럼 나이가 든 사람도 영어 배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부모님도 내 강의 들으시라 그래 자 conscious가 의식적인인데 con s c i 가 알다는 단어 어근이야 이거 강성태 단어 그 책에 있어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는데 그 사이언스가 여기서 나오고 어 conscious가 conscious가 아니 s s a 가 알다인데 con이 함께나 완전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의식적인 consciousness 는 의식 subconsciousness 는 s u b 가 아래니까 잠재의 의식 unconsciousness 는 무의식 이거 다 있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다음 넘어갈게 아인제적 세 가지 뭐라고 뭐뭐하는 뭐뭐하는 것 그 다음 분사구문 한 가지는 얘가 주어지 가장 흔한 문제들 중에 한 가지는 associated with overuse 과다 사용과 관련된 associate 자체가 동사 뜻이 관련시키다야 관련시키다 연관시키다 연합시키다 이건데 이게 자동사로 쓰이거든 자동사로 쓰이면 어울리다 교제하다 이거야 근데 한 가지가 가장 흔한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교제했다 어울렸다 과다 사용과 이상하지 선풍기가 교제했다 이상하잖아 그지 이거는 pp야 pp 동사가 아니라 교제했다 동사 과어가 아니라 pp라고 당연히 이 문장의 동사는 얘지 그지 얘가 pp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사 과거랑 pp랑 모양이 똑같은 거는 얘가 타동사일 경우 뒤에 목저어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걸 보고 그 다음 이게 자동사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해석의 자연사용과를 봐 가장 흔한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교제했다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 뭐와 관련된 과다한 사용과 컴퓨터의 과다 사용과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아이스트레인 눈 피로이다 눈 피로가 뭐냐면 목이 뭐야 눈이 피로한거지 이거에 대한 부연설명이야 자 콤마의 역할이 동격 아이스트레인이 뭐냐 이거에 대한 동격 이것도 되고 아이스트레인에 대한 부연설명 이것도 되고 열거도 되고 열거 나는 좋아한다 농구와 야구와 축구를 이게 열거할 때 콤마 쓰이지 마지막 콤마 다음에 and나 or 이 있으면 열거야 그 다음 분사구와 절의 주절의 구문 분사구문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 저로 써 나는 친절하게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좀 어색하지 왜 부사절이나 분사구문 앞에 나올 때 거의 콤마를 찍어 이거야 부사절과 부사구와 뒤에 주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거 콤마의 역할 이렇게 있다 이거 다 물어본다 동격과 동격과 부연설명 같은거라고 무당해 열거 그리고 내가 지금 발음이 타고내서도 그렇고 요즘 가끔 세지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을 안 먹으니까 배고파서 발음이 좀 세는게 있으니까 못 알아들은 거나 좀 한거 있으면 이거를 저기 카톡 보내라 그럼 다시 얘기해 주게 자 그 다음에 스트레인이지 그러니까 아이스트레인이 뭐냐면 일반적이고 짜증나는 일반적인 그리고 짜증나는 상태야 뭐를 포함한 피곤하고 가렵고 그리고 burning eyes 타는 눈 그러니까 실제로 눈이 타는게 아니라 뭐 이글이글 타는 이것도 되고 눈이 타면은 당연히 피곤하겠지 아 그런 뜻이 된거다 아이스트레인 스트레인이 긴장이라 피는데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렇게 하겠냐 왜요 이거랑 같이 연관되는 대로가 스테인이거든 아래에 빠진거 이건 정말 쉬운 단어예요 요 뜻은 어렵거든 스테인 얼룩 스테인 얼룩 어려 스테인리스 에리에 애리에 에에에에에에에에에 remainder 처럼 Zwe게 유기 엔드를 엔드 앤에에에에 Christian 아저히 Thoughtless 이거 생각없는 이고 그치? Careless 부주의한 이고 그러니까 스테인 얼룩이 없는 거 스테인레스 뭐라 그래야 돼 스테인레스냐? 스테인레스 텀블러나 이런 거 다 있잖아 니네 그치? 스테인레스 뭐 냄비라든가 얼룩이 안 지는 거지 깨끗하게 닦이는 거 어떻게 안 지겠냐 지긴 지는데 얼룩이 안 지는다고 그냥 그렇게 나온 그 재질이지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스테인레스로 얼룩이 지지 않는 스테인레스의 이걸로 Strain, Stress 긴장, 피로 스테인 얼룩 스테인레스 얼룩이 지지 않는 이거니까 스테인이 얼룩이나 더러워지다 잘 더러워져 근데 잘 닦아야 돼 자 그 다음에 18번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To go 갈 능력 from A to B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한 실패에서 another 다음 뭐가 상태에서 failure 한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가는 능력은 Without losing enthusiasm 잠깐만 another 다음의 failure가 약간 좀 반어적인 생각해 볼 의미로 쓰인 건데 잘 봐봐 그러니까 한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 여기 암시하는 게 뭐니? 실패가 좋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니까 한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가는 능력은 한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가 있지 바로 성공하든가 아니면 아예 시도 안 하든가 이 얘기야 시도 안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실패로 가는 게 낫다 요거야 그러니까 from A to B A에서 B로 가는 능력은 Without losing enthusiasm 열정을 잃는 것 없이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사형식이지 뭐를? 성공을 A에게 B를 이거였지 그 다음 이것도 단어장에 요거는 안 넣었는데 이따 느든가 할게 fail이 동사 뜻이 실패하다지 그지? 실패하다 명사 뜻은 낙제나 실패작인데 failure는 실패라는 뜻 하나밖에 없어 두 개가 겹치는 게 요게 있어 실패가 있는데 낙제라는 뜻은 그냥 fail만 가진다 요거 Without fail 반드시야 반드시 그래서 fail to가 동사 뜻일 때 어떻게 되냐면 생뚱맞게 두 가지 뜻이야 뭐뭐하지 못하다 이건 실패하는 거지 그 다음 동사하지 않다 이건 안 하는 거야 실패 자체가 아니라 안 하는 거 그래서 never fail to는 안 하는 거 절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해 이렇게 뜻이 된 거야 그렇지? fail to가 뭐뭐하지 못하다 뭐뭐하지 못하다 두 가지인데 못하다 안 하다 이건데 never가 앞에 있으면 이중 부정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그래서 반드시 뭐뭐하다 된 거야 there are numerous explanations explanations 수많은 설명들이 있다 explain 설명하다 명사지 뭐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붕괴에 대한 뭐에 로마 제국의 그런데 더 깊은 원인은 lies 놓여 있다 뭐에 놓여 있냐면 declining infertility fertility 비옥하냐 생식력 있느냐 fertility가 비옥함이나 생식력이고 그 앞에 인이 있으니까 부정어지반이요 비옥 뭐라 그래 이거 땅이 비옥하지 않은 거 뭐라 해야 되냐 불모라 땅이니까 비옥하지 않은 딱 그 돌밭 같은 대학이야 땅에 뭐 심으면 안 나는데 감소하는 잠깐만 원래 업무로 얘기해서나 앞에 인이 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네 감소하는 비옥함에 놓여 있다 뭐에 그것의 토양에 토양 질이 안 좋아져서 망한 거다 그리고 감소에 있다 뭐에 농업적인 산출량에 일드가 산출하다야 산출하다인데 생뚱맞게 뭐뭐를 산출하다니까 타동사야 산출하다 그러니까 생기게 하다 야기하다 초래하다 이거고 명사 뜻이 산출량 소확량 이거고 생뚱맞게 일드 다음에 투가 나오면 뭐뭐를 굴복하다 이런 뜻이 돼 단어장에 다 들어가져 있어 19번은 로마 제혹이 망한 주된 이유 이거지 자 이것도 단어장에 들어가 있는데 that 앞에 명사가 나오는 거 딱 두 개가 있어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 그때는 뒤에가 불안전이야 두 번째 관계대명사 할 때 앞에 명사는 일반 명사야 책이나 소녀나 친구나 이런 거 셀 수 있는 거 생각하면 돼 근데 that 앞에 더 플러스 더가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추상명사가 나오면 이때는 that이 동격접속사야 해석공식 봐라 팔방민 that 정리한 거 거기 있어 동격접속사 that 어떻게 적해 s가 v 찾자 어디 갔냐 팔방민 that 여기 있다 that 다음에 주동사 완전 구조 나오는데 해석을 어떻게 한다 s가 v라는 a 이렇게 해석한다고 s가 v라는 a 그 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 이거야 뭐로 최첨단의 테크널리지 줄임말이야 최첨단의 방식으로 아이폰으로 뭐 이런 거지 옛날에 편지로 했는데 매너가 방식이고 s가 붙으면 예절 예의 알지 자 최첨단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는 사실은 어찌 된 일인지 썸하우가 어찌 된 일인지 왠지 웬일인지 이해를 못하게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거야 어찌 된 일인지 as 더한다 a를 b에다가 더한다 권위를 더해준다 모에다가 전달되는 것에다가 뭔 말이지 아니지 그러니까 메시지가 편지로 와서 요거랑 메시지가 슈퍼컴퓨터로 와서 슈퍼컴퓨터로 메시지가 왔다는 후자가 훨씬 더 권위있는 메시지라는 걸 암시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데 그때 사실 인터넷이 세계적인 전달자야 뭐해 필터가 정수기 필터 갈아줘야 되지 여과하는 거지 여과되지 않은 편집되지 않은 수정되지 않은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자야 좋은 거야 아픈 거야 이 세 가지 요약하면 믿을 수 없다는 얘기지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세계적인 전달자 일대 뭐뭐 일대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인터넷이 세계적인 전달자 일대 고생 많았다